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좀 떨리긴 하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에서 바라본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회와 한계라는 주제로 오는 난상토론 모더레트 맡은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투자사 또 창업지원 기관들 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심플로우로 통해서 많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심플로우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널 분들께서도 서로 궁금한 사항은 자연스럽게 질문 또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이기대 센터장님, 이재훈 단장님, 하상윤 센터장님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들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특징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온 이기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맡은 지 한 1년 됐고요. 저 원래 시골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가서 일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공공을 이제 한 1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리그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외투 기업이나 뭐 이런 데 또 창업도 몇 번 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계속 이 생태계에 있었는데 스타트 월라이언스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바로 이리로 넘어왔고요. 강원 지역의 생태계는 굉장히 작죠. 사실 땅은 넓은데 한 150만 정도 인구니까 작은데 이제 우리랑 관련된 관점에서 보면 민간 생태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진공에 가깝다 보니까 그 자리를 공공이 메우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이 메우다 보니까 그 어떤 공공 특유의 위계나 내지는 그 위계가 탑다운이네요. 탑다운과 그리고 또 창업 생태계가 본질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수평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서로 그 함께 일하는 커뮤니티 지향에 그것과의 이제 충돌 지점을 그냥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이미 그냥 공공에 적응을 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보고 있고요. 이 정도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훈 단장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저는 민간기업에서 한 27년 정도 직장생활을 좀 했고요. 첫 직장이 벤처기업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기업 한 세 군데에 거쳐가지고 최근에 작년 9월 말에 경상남도라는 요즘 용어로는 지방전부라고 그러죠. 예전에 이제 지자체라고 용어를 많이 썼는데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골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기 뭐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저희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활약해 주시고 계신 뭐 경남창경의 장성만 본부장님이나 이동연 센터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그 모드레이터이신 박정현 실장님께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사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구수나 아니면 청년 인구수가 인근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한 340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인구수도 경남이 한 70만 부산이 한 80만 정도 되고요. 반면에 GRDP는 경남이 부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약간 더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저희가 시골이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매년 일어나는 신규 기술 창업 기업수도 부산보다 저희가 한 600개, 700개 정도가 더 많아요. 부산이 한 11,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고 저희가 한 11,900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5, 6년 정도면 경쟁 구도로 설명드리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아마 부산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긴장하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반면에 저희가 땅떨이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전북에서도 오셨지만 전북이 가장 강점이 이제 세만금을 비롯해가지고 땅이 넓다는 건데 그래서 지사님께서 땅을 막 퍼주신다던데 가면 저희도 땅덩어리 넓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다양한 지역 창업 생태계가 저희 내부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창원 같으면 소부장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방산, 에너지 원전 이런 쪽이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주로 가게 되면 또 항공우주 이런 쪽이 또 특화되어 있고 김해 양산으로 가면 또 미래 모빌리티나 아니면 컨텐츠 이런 쪽이 그야말로 진짜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도어의 창업 생태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창조기기세트장 하상용입니다. 저는 뭐랄까 뼛속부터 기업가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30살이 되면 창업해야지. 그래서 사실 그때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이 있다가 30살이 돼서 창업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은데요. 창업해서 빅마트라는 지역의 유통업체도 했었고 또 대기업의 엑시티도 하고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법정관리 파산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극제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회복 탄력성이 높은 남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성공창업 전도사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10년 전부터 제 명함에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라고 제가 써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소위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한 10여 년 노력했던 것하고 창경센터장 돼서 2년 동안 활동했던 것하고 그러면 훨씬 더 지금이 더 많은 일을 해낸 것 같아서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창업 생태계라고 얘기하면 너무 고창할 것 같고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한 자원일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인재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당연히 지역이 계속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하나라도 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그걸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의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경쟁 구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이고요. 방금 키노트도 하셨지만 오랫동안 한국 창업 생태계를 지켜보고 계신 고영아 회장님도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엔젤 투자협회 지금 10년째 맡고 있습니다. 팁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저는 팁스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 가장 선두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한 공통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도 좀 적고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이나 창업 생태계가 처해진 환경이 환경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진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저랑 아이컨택을 해서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하상윤 생태장이 저랑 아이컨택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보면 국토가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좀 산업이나 창업 생태계가 대부분이 환경적 제약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본인들의 경험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마 지금 OX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얼마 전에 스생콘도 하셨고 지금 지역 창업 생태계 서밋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맘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기분 좋게 왔었고요. 선택과 집중 그런 얘기도 잠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광주가 예를 들면 광주가 전임 시장님 때 인공지능 도시를 하겠다고 굉장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광주가 뭐가 있어서 인공지능이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거든요. 광주에는 전남대학교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하고 버금가는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굉장히 우수한 대학인데요. 이 지역 대학이 과거에는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또 청년들과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열심히 하면서 의사들과 창업자들이 만나면서 지원하고 응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광주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본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거기에 집중한다면 그럼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은 광주로 오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강원도 부산 다 각각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창업지도 산업지도가 새롭게 개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기대 센터장님 발견 주시나요? 네. 지역 창업 생태계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동네에 마치 근린생활시설 약국 병원 있듯이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가 150만 명 얘기했는데 1%만 해도 1.5만 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비빌 언덕 같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맡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아까 고 회장님 말씀드릴 때 문득 아 이거구나 라고 창업이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거기서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 자체도 성공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 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F&B 아니면 리테일인데 리테일은 온라인 쿠팡으로 이런 걸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F&B도 사실은 코비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임 센터장 우리 정호원님 와 계시지만 로컬 크리에이터 위주로 전략을 짜셔가지고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하게 하도록 스타트업에서의 육성 모델을 거기에다가 접목을 했거든요. 이런 정도의 역할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업 생태계의 아주 기본적인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더나 뭐 아까 그런 수준까지는 생각을 못하지만 그 지역에 계신 창업의 뜻을 가진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는 꼭 필요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하면 저도 당연히 예스고요. 그런데 지역 창업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아마 100가지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희 지역하고 조금 연계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에는 사실은 창업하면 패러다임이 일자리 창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창업한다고 해가지고 꼭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산업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하고 좀 연계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조 수출 강국이잖아요. 여기 계신 양경준 대표님이 늘 기치를 내세우는 그런 제조 수출 강국인데 지난 한 10여 년간 이 제조가 전통적인 제조가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고도하는 그런 과정을 적게 거쳐야 되는데 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의 한 30,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특정 제조 분야에서는 거의 마켓의 한 86%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산업이 완전히 그냥 소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창업에 대한 노력을 통해가지고 이런 전통적인 제조 중견 아니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런 혁신 DNA를 받아들여서 이제 늦었지만 빠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산업이 혁신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지역 창업 생태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방 소멸 또는 인구 소멸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남도에 와가지고 경남도에 창업 지원 기간이 한 65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9개 시군에 걸쳐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한 지난 10개월간 제가 저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다닌 거리가 한 뭐 만키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곳곳에 가서 보다 보니까 거창에 가면은 거창 돌입대 내에 비하이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 입주기업이 한 12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12팀 중에 거의 8개 팀이 창업을 통해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대전에서 다 이주하신 분들이에요. 남에 가도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창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지금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입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저희 도에서 최초로 국제대라고 폐쇄되는 그런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런 대학 소멸의 위기도 창업을 통해서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용 회장님 혹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지금 부산도 지금 인구가 한 100만 정도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100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산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떠나버려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이게 뭐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들이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 뭐 그런데 대기업 유치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쨌든 좋은 스타트업들을 많이 키워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이 지방 소변의 문제는 저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마다 다 각기 상황이 다른데 가장 큰 요인이 결국 리더십입니다. 이 창업 생태계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데는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건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한테 탄핵을 받고 물러섰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창업 생태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 만큼 기여한 정부가 없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 정말 불모지의 창업 생태계를 조금씩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부가 그때 미래부에서 그립을 꽉 쥐고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정부가 그 부분을 놔버리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장들 수준으로 들어가니까 단체장의 안목에 따라서 센터장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창업 생태계 센터장은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한데 선거 캠프 자기 도와줬던 사람으로 거기를 채우게 되면 저는 창업 생태계가 아주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 강원 전남 충북이 그 센터장들이 두 번 연임을 하고 또 민간에서 간 분들이 전종환 센터장도 카카오에서 가고 한종호 센터장도 네이버에서 가고 정영준 전남 센터장도 GS 칼텍스에서 가고 또 충북의 윤준원 센터장도 LG에서 가고 이런 민간의 아주 훈련된 전문가들이 갔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그 센터장들이 창업 생태계는 축적이 돼야 합니다. 축적이 되지 않으면 3년마다 센터장이 바뀌면 그 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전북하고 광주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하상용 센터장이 와가지고 광주도 생태계가 이제서야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강영재 센터장이 전북에 와서 이제 뭔가 좀 좋아지는데 그 전에 센터장들은 전혀 전문가가 아닌 그냥 단체장이 자기 신복들을 갖다가 거기다 해놓으니까 이게 전혀 창업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한 19개, 20개가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기업 경제 활성화에 별로 기능을 못 얻는 이유가 뭐냐면 그 테크노파크 장들이 전부 다 단체장들의 선거 캠프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정부에서 다시 그립을 줘가지고 민간의 그런 역량들이 지금 창업 생태계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중기부가 저는 그립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들한테 센터장들의 운명을 맡겨놓으면 저는 창업 생태계가 다시 돌아오면 탑을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 있고 사실 초에 2014년도 설립됐을 때보다 지금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이 저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럴수록 창조경제혁신센터 분들께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심플로에 사실 많은 질문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중에서 추천을 좀 많이 받은 질문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질문이 아시아의 유능한 젊은이들의 한국에 와서 창업하고 성공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추천 6명 정도 받으셨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패널 분들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했던 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아마 2008년, 2009년 그 정도 즈음인데 그냥 누구든지 간에 싱가포르 와서 창업하면 10억을 주겠다. 대신에 싱가포르 정부가 심사를 합니다. 이게 과연 성장성 있는지 앞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러면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갔고 전 세계에서 많이 싱가포르로 갔거든요. 사실은 돈 외에는 끌어들이는 기가 되냐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요즘에 한류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BTS나 블랙핑크나 유진스나 이런 것들이 하면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유인책만 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 가득도 신공항 안 짓고 그 돈 가지고 100억씩 한 100개 기업 1년에 준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아마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부산으로 다 몰려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짧게 발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재훈 단장님, 이기대 센터장님, 한상윤 센터장님께 묻습니다. 민간과 공공 어떤 영역이 더 맞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 군데 다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나가기 싫고 도청에 나가기 싫고 동일한데 최근에 봤던 걸기 중에 좀 가슴이 났는 게 사실은 매일매일의 꾸준함이 위대함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기 싫지만 작지만 지역에서 좀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제 MBTI는 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민간 공공으로 나뉘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삼성 다닐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계적인 조직과 수평적인 조직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갔네. 그리고 MBTI는 인티비였습니다. INTP 저는 사업을 하면서요. 항상 매출이 이렇게 쫓기잖아요. 쫓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가는 한도 끝도 없는 이런 경쟁과 사업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보면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정말 창업자들 도가라는 생각을 24시간 해도 되는 상황 다른 여러 가지에 쫓기거나 부딪히지 않고 충분히 이 지역에 혹은 제가 하고 싶은 영역들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요. 제 MBTI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바마랑 비슷한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또 질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현장의 질문 위주로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역은 지역사회 전문가, 스타트업은 도메인 전문가, 생태계는 생태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공무원의 혁신과 이는 기술 창업가, 로컬 기획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역에서 제일 부족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셋을 지역에서 어떻게 콜라보 또는 네트워크 해야 할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제가 가장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던 주제인데요.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2번, 3번은 이미 수요와 공급이 상당 부분 밸런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나 딸립니다. 특히나 아까 키노트 스피치 하시면서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어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자리 이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 생태계라는 복잡, 다양하고 오묘한 생태계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오늘과 같은 스밋이 만들어져서 저희도 이 자리에 저희 도공무원이 한 3분 정도 저하고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이런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런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예전에 이민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약간 한 번 인생을 리셋할 때거든요. 어디가 살을까? 뭐하고 살을까? 이거 원점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애들 키우기 가장 좋은 데 가서 얼바인 가서 살았던 기억이 지금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창업하기 제일 좋은 곳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인재 있고 지원금 많고 경치 좋고 애들 키우기 좋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지역은 압도적으로 공공이 드리븐하는 그런 종류의 생태계란 말이죠. 생태계란 말 자체가 좀 민망하지만 그럴 때 공공이 여기서 말하는 공공이 사실 정책을 만드시는 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 지급이나 기관 설립이나 이런 걸 주로 하시는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이 지금 주도하는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과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창업 생태계는 무엇이 맞는가 예를 들어 강원 같은 경우는 워낙 천혜의 자연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20년 30년 뒤에 IT 창업자들이 많이 와서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꿈꾸는 그런 드림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가가 등장을 하시면 그런 자리를 위주로 만들 테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에 오거나 거기서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오늘 현재의 사실 우리도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일자리과에서 스타트업 정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저는 첫 번째 대답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젊은이들의 창업 일자리 정책에서 굉장히 기여를 했으나 20, 30년 뒤를 내다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중에서는 3번 지역 생태계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할게요. 그러면 또 이어서 질문을 좀 하나 더 하게 하면 강주창경센터에게 문의드립니다. 모든 지역이 기술 창업을 강조하는데 그 지역은 기술 창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주는 어떻게 한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이제 모든 지역은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한정된 정말 인력 예를 들면 광주는 광주 지스트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일부 그 다음에 전남대 병원 의사들 일부 이런 분들이 사실 테크 기반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로컬 쪽에 가까운 이런 산업을 봐야 되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술 창업이나 유니콘 기업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런 기업들을 키워냈을 때 지역의 창업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팁스 운영사로서 팁스의 선정을 많이 시키고 자금을 확보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면 창업자들은 모일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지역과 특화된 어떤 아이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창업자들이 광주로 모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도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광주에가 인공지능 캠프라는 보육시설이 두 개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무료로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75팀의 창업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 새로운 인력들이 240명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광주의 구도심에 정말 완전 70대 분들이 다니는 다방 식당 이런 데만 있는 지역이었어요. 완전 분위기가 바뀐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에서 모인 분도 있고 외지에서 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지원과 투자가 따르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기술 투자나 기술 창업 쪽으로만 강조를 하면 지역에 있는 95% 이상은 다 사실 해당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까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나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면서 양쪽의 축을 같이 가야 결국 시장이 있고 먹고 살만해야 또 다른 기술 창업도 생기고 양쪽에 바퀴가 굴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려면 기술 창업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편인데 대부분 아마 지역에 계시면 그런 걸 좀 많이 더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용화 회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발표 장표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니콘 천 개 만들면 미국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일등 국가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니콘 기업 천 개를 만들어지기 위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발표를 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그런 유니콘 기업의 씨앗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돈입니다. 성장 펀드를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를 가지고 그런 유니콘 기업을 투자해주는 천억, 이천억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싱가포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니콘 포트폴리오가 그건 한 6, 7십 개 되거든요. 우리도 결국은 그런 펀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팁스 저희가 올해 지금 720개 기술벤처를 키워내는데 그건 씨앗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을 지금 720개 뿌리는데 1년에 2천 개씩만 뿌리면 저는 10년 안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년에 기술벤처가 한 700개에서 1천 개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한 6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배만 하더라도 한 3, 4천 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력으로 1년에 한 2천 개씩만 그것도 돈 2조면 됩니다. 2조. 2조만 우리 정부가 투자를 해주면 10년 후에 우리가 유니콘 1천 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돈을 좀 많이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역의 다양성을 조금 고민을 하다 보면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는 바이오, 실리콘밸리는 IT 약간 이렇게 지역의 스타트업 특징을 조금 딱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외의 스타트업들은 지원하는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지역은 지역별 특화된 전통적인 제조나 부가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좀 자립의 얘김을 했는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기획균등에 초절을 맞춰 다양성이라든지 보평성을 확대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역을 흔히 이야기할 때 수도권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강력도하고 강력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강력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집적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컬러가 분명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기대 센터장님 계시지만 강원도나 저희처럼 강력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진짜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저희 생태계 소개하면서 진주 사천으로 가게 되면 항공우주 그다음에 김해 양산으로 가게 되면 미래 모빌리티 컨텐츠 그다음에 창원으로 오시게 되면 또 소부장이나 아니면 방산 뭐 이런 쪽이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자체에 좀 더 재량권을 많이 주고 차라리 실링을 좀 정해놓고 그런 버짓을 좀 내려준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정책기획을 해봐주시면 굉장히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한 그런 지역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부분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지자체장님들의 어떤 업적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국비 특구 예산 R&D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확보해서 매칭해서 그렇게 되면 당신이 계시는 동안에 치적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저희도 못지않게 그런 걸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거를 강원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마 바이오를 강원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도처의 그런 몇 안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같은 스타트업 창업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람들 생각 다 다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창업과 스타트업과 그거에 대한 지원책 전부 다 그러니까 ISTJ들이 모여있는 공공에서 창업과 그거 또 ENTP들이 모여있는 창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예전에 스타트업 쪽에서 하던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공은 좀 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쪽 생태계 기반 작업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괜찮았습니까?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사항 단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왜 그걸 꼽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꾸는 꿈입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우리 원팀 투자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창업자도 투자자도 지역사회도 한 팀이다. 서로 응원하고 같이 끌어주고 밀어붙여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크게 한번 성공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에 저는 함께 꾸는 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꿈이 좋은데요. 꿈은 꿈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일하는 저희 동료나 아니면 공공에 계신 분들이 사실 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쪽에 굉장히 안정된 분들이 마인드도 그래서 창업자와의 생각 자체도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구성원들조차도 좀 더 그런 꿈을 믿는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서울에는 널리고 널렸지만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너무 힘든 자원 그런 사람들이 좀 조인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안 없는 문제제기 그다음에 실천 없는 계획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자라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바라봤을 때랑 아니면 관련된 창경센터하고 어떤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계인으로서 바라봤을 때의 지역 창업 생태계의 모습 그리고 지금 그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들여다보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더 지역 창업 생태계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저처럼 이사까지 하셔서 아예 정착을 하셔서 기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투표들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사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정말 이 창업에 관심 있는 시도지사를 뽑아내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운명의 제일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잘하면 정말 좋은 창업 생태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역 창업 생태계는 사실 지자체나 공공 창업 지원 기관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사실 투입하고도 있지만 반면에 좀 더디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100년 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 100년을 좌우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기관장들이 자주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행처럼 스타트업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뚝심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합쳐 시너지를 낼 때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는 분명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영아 회장님, 이기대 센터장님, 이재훈 단장님, 하상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난상토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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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